식이 자란 암과 새로운 오온의 형성 지난 시간에는 식의 증장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오온이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연기라는 사실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오온과 12연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연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온이 식의 증장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온이 식의 증장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부처님은 잡아함 39경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종자가 있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 종자인가? 뿌리 종자, 줄기 종자, 가지 종자, 열매 종자, 씨 종자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종자가 끊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썩지 않고, 바람에 떨어지지 않고, 견실하게 익었다 할지라도 흙은 있으나 물은 없으면 그 종자는 살아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물은 있으나 흙이 없어도 살아서 크게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흙이 있고 물이 있으면 그 종자는 살아서 크게 자란다. 비구역, 저 다섯 가지 종자는 자양분을 갖고 있는 식을 비유한 것이고, 흙은 사식주를 비유한 것이며, 물은 희탐을 비유한 것이다. 식은 네 가지에 머물면서 그것에 반연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식은 색 가운데 머물면서 색을 반환하여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며 커간다. 식은 수, 상, 행 가운데에 머물면서 수, 상, 행을 반연하여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며 커간다. 이 경에서 다섯 가지 종자는 오온으로 구성될 요인을 의미합니다. 뿌리, 줄기, 가지, 열매, 씨앗은 각각 오온의 색, 수, 상, 행, 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종자는 뿌리가 될 종자, 즉 오온의 색이 될 요인을 의미하고, 줄기 종자, 가지 종자, 열매 종자, 씨앗 종자는 각각 오온의 수, 상, 행, 식이 될 요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종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 종자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온의 식 속에는 미래의 오온으로 성립될 요인이 종자처럼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볍씨 속에는 뿌리가 될 요인, 줄기가 될 요인, 마디가 될 요인, 이삭이 될 요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뿌리면 하나의 볍씨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 마디, 이삭이 나와서 새로운 볍씨가 열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열린 볍씨 속에는 또 뿌리, 줄기, 마디, 이삭이 될 요인이 있게 됩니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섯 종자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만들어질 요인을 속에 담고 있는 하나의 볍씨와 같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볍씨와 같은 씨앗이 자양분을 갖고 있는 식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식을 중장하게 하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는 네 가지 자양분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가지 자양분은 오온으로 구성될 오온의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양분을 갖고 있는 식은 오온의 진료가 될 네 가지 자양분을 취하여 자신 속에 간직하고 있는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역, 잡, 아, 함, 경에서는 치, 음, 구, 식, 즉 오온을 취하여 함께하고 있는 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S-A-M-Y-U-T-T-A-N-I-K-A-Y-A는 자양분을 가지고 있는 식 V-I-N-N-A-N-A-N-A-M-S-A-E-H-A-R-A-M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니카야의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식은 그 속에 오온으로 구성될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은 중생의 삶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중생들의 삶을 통해 형성된 경험의 내용들은 오온으로 구성될 요인이 되어 식 속의 종자로 간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연을 만나면 식 속의 종자가 새로운 오온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유식, 사상의 핵심, 이론인 종자설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래 야식 속에는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는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렇게 삶에 의해 형성되어 아래 야식 속에 간직된 존자는 인연을 만나면 현실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유식, 사상의 종자설입니다. 이것을 현행은 종자를 흔습하고 종자는 현행을 낳는다 라고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중생이 지은 업은 종자가 되어 아래 야식 속에 보관되었다가 인연을 만나면 새로운 업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함경에 나타난 식의 증장설은 유식, 사상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 속에 간직된 다섯 종자는 흙과 오리라고 하는 두 가지 인연을 만나야 뿌리, 줄기,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어 새로운 종자가 됩니다. 만약 두 가지 인연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종자는 자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 속에 간직된 오온의 종자, 즉 네 가지 자양분은 사식주와 희탐 이라는 두 가지 인연을 만나야만 식이라고 하는 씨앗이 자라나서 구속의 다섯 종자가 오온으로 새롭게 구성된다고 하는 것이 이 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식주와 희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식주란 오온 가운데 색, 수, 상, 행 네 가지 오온을 의미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식은 무상한 분별심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는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생의 마음 속에 자라,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자라나는 것은 그것이 머물 장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은 스스로 머물 수는 없으나 벽이 있으면 벽에 의지하여 머물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오온의 색, 수, 상, 행이 바로 식이 머무는 장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을 식이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사식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색, 수, 상, 행에 식이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식은 인식의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되는 대상은 부상하게 인연 따라 나타난 것으로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의 꽃과 오늘의 꽃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꽃을 본 경험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구성하여 어제의 꽃과 오늘의 꽃을 동일한 꽃으로 객관화시켜서 이것을 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제의 꽃과 오늘의 꽃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제의 꽃을 인식한 의식과 오늘의 꽃을 인식한 의식도 동일한 의식이 아닙니다. 어제의 꽃을 인식한 의식은 온 곳이 없고 생겼다가 간 곳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을 인식한 의식은 어제 인식한 의식이 몸 속에서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12철을 인연으로 새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꽃을 동일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한 의식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도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어제의 의식과 오늘의 의식이 동일한 의식으로 존재하되어 객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의식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몸 속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이 머물고 있는 곳은 우리의 몸 속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구성하여 존재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애에서 본다면 동일한 존재로 구성된 꽃의 의식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오온이란 체험의 내용이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존재로 객관화된 것임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식은 이렇게 존재화된 오온을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식은 오온을 동일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동일한 존재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색수상행을 식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머물면서 뿌리, 가지, 줄기, 열매를 맺고 자라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씨앗이 만들어지듯이 중생들은 오온이라는 존재화된 세계에 머물면서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유의를 조작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자기 존재의 씨앗인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머문다고 해서 뿌리가 나오고 가지나 질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물이 있어야 씨앗이 자라서 새로운 씨앗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우리의 식에 있는 네 가지 자양분, 즉 오온의 요인이 오온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희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책상을 새로 만드는 비유를 말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책상은 아직 세상에 없고 책과 상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은 책과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생의 의식은 책과 상만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이때 책과 상만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은 책과 상을 구성할 수 있는 자양분을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즉 식 속에는 책과 상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책과 상만이 있는 세상에서 책을 보면 책이라고 인식하고 상을 보면 상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책과 상을 인식함으로써 식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과 상은 식이 머무는 사식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식주만 있을 때는 식이 머물기는 하지만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가 책을 놓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책을 반연하여 생긴 희탐, 좋아하고 탐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희탐이 있게 되면 책을 상에 놓고 보거나 새로 책을 놓고 볼 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자기가 알고 있는 책과 상의 이름을 결합하여 책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이라는 이름은 식 속에 있는 책을 분별하는 의식과 상을 분별하는 의식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식의 내부의 종자로 있던 책과 상을 분별하는 의식은 희탐에 의해 책상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책과 상과 책상이 있는 세상에 살게 되며 이것을 인식하는 식도 이전의 식과는 다른 책과 상과 책상을 분별할 수 있는 보다 커진 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중생의 삶을 부처님은 식은 색 가운데 머물면서 색을 반연하여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며 커간다. 식은 수상행 가운데 머물면서 수상행을 반연하여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며 커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생들은 삶을 통해 체험된 내용을 통일적으로 구성하여 오온이라는 존재로 객관화 시켜놓고 이것 이렇게 오온으로 존재하던 세계 속에서 식을 인식의 주체, 즉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중생들이 인식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식 속에는 삶을 통해 형성된 체험의 내용이 오온의 종자가 되어 들어 있습니다. 중생의 세계는 이러한 식 속의 종자들이 존재로 객관화된 것입니다. 중생들은 이렇게 객관화된 존재의 세계와 머물면서 인식되는 존재를 반연하여 희탐, 즉 욕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욕구에 의한 삶을 통해서 체험된 내용은 욕구에 상응하는 새로운 존재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존재를 새로운 이름으로 인식함으로써 식은 새로운 모습으로 중장합니다. 식이 새롭게 중장하면 중생의 삶은 새로운 식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중생의 윤회입니다. 식은 오온에서 머물면서 희탐이 있으면 중장하고 식이 중장하면 기존의 오온을 토대로 미래 오온을 구성하고 미래의 오온이 구성되면 중장한 식이 다시 이 오온에 머물면서 중장하고 이렇게 식의 중장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오온이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우도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인식의 폭이 중가하고 이렇게 폭 넓어진 인식을 토대로 새롭게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우도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삶에는 나와 세계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삶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헛된 욕탐에 의해서 식이 머물면서 중장함으로써 나타난 애곡된 삶을 바로잡도록 할 뿐입니다. 12연기는 애곡된 삶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온의 구조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12연기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본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